잠이 뭐야 꿀잠 자는 숙면법입니다 아침에 15분간 꼭 햇빛 샤워를 하세요 왜 햇빛이 중요할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또 못 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밤낮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특히 낮에 태양을 좀 햇빛을 거의 안 보고 저녁에는 아까 말씀드린 TV나 이런 블루라이트 인공광선을 더 많이 보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건데요 아침 낮 특히 이른 아침에 우리가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는 멜라토닌 분비를 저녁에 잘 때 해야겠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햇빛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전이나 직후에 최대한 좀 밖에 15분 30분 정도 잠깐 밖에 있는 걸 추천드리고 집에 계신 분들에게는 통유리 같은 경우는 베란다 같은 데서 커튼을 열고 조금 햇빛을 쬐는 것을 저는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 멜라토닌이요 그 뒤에 제가 사실 요즘에 잠을 너무 못 자서 힘들어하니까 멜라토닌을 먹어봐 이렇게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먹으면 되나요 교수님? 멜라토닌은 이제 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방전을 받아야 이제 멜라토닌 서방제라든가 멜라토닌 작용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멜라토닌은 원래 언제 써냐 하면은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시차가 생겨서 여기 밤이 거기 낮이 되니까 거기 우리 낮에 거기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차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쓰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그런 이제 일주일이든 수면 장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그 멜라토닌 서방제 하고 멜라토닌 작용제가 나와서 이게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돼서 값이 비싸서 그게 지금 하나 문제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노인의 노인이 될수록 분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멜라토닌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아까 꿈속에서 막 소리지르고 몸짓하는 거 그때도 또 멜라토닌이 치료 효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이제 적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이제 간헐적으로 의사와 상의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또 숙면 습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면 잠드는 시간은 안 중요한 건가요 안 교수님? 둘 다 중요하죠 제가 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잠을 드는 것 두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어려운 거는 참 많은데 뭐가 중요할까?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이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뇌 이제 시상하부에 있는 우리 생체 이제 리듬을 책임져 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24시간 혹은 24.2시간 정도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를 좀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이제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잠자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일정한 일정한 시간에 전날 좀 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낮에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일주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죠 늘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싶습니다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을 때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운동법 권일수 박사님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잠을 깨야죠 이번에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쉬우세요? 피곤하시니까 너무 힘들죠 네 찜푸도 나오고 5분만 5분만 더 있다가 네 근데 우리가 눈만 뜬다고 뜨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근육을 다 깨워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몸을 깨워줘야 되는구나 일어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지개를 쭉 켜면서 갈비뼈를 열면서 심호흡을 해주세요 네 폐까지 공기가 다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한데도 너무 시원하네요 네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어깨부터 허리 발목까지 다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 기기 자세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손목 손을 이렇게 바닥 짚으시고 자 우리가 밤새 척추가 뻣뻣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가 기지개 켜는 것처럼 한번 숨을 뱉으면서 최대한 한번 쭉 느려주세요 이렇게 척추가 탄력이 생기도록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가 뭐 하듯이 허리를 쏙 넣고 엉덩이를 쭉 빼고 목도 이렇게 소처럼 해보는 겁니다 자 목을 좌우로 한번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몸이 다 깨어나도록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다 깨어나도록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최대한 후 자 30초 쭉 고양이처럼 이렇게 하셨다가 자 충분히 등을 쭉 이완시켰다가 수축하면서 몸에 활력을 넣어줍니다 허리 쏙 들어가고 엉덩이를 쭉 앞으로 빼고 위로 빼고 자 목을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자 어떠세요? 좀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시원하고요 잠이 확 깨는데요 잠이 확 깹니까 이번에는 엉덩이를 깨우겠습니다 자 하늘 보고 누워주세요 자 누우시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쪽에 올려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무릎뼈 있는데 말고 약간 허벅지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그리고 왼쪽 허벅지를 잡으시고 자 숨을 뱉으면서 엉덩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좌우로 살짝살짝 흔들어주시고요 이런 자세들은 침대 위에서도 하면서 온몸을 깨워줄 수 있는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겠네 엉덩이 뒤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드세요 네 엉덩이가 쭉쭉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쭉쭉 반대로 한 번만 해볼게요 정말 시원하네요 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다시 한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편안하게 따라해보세요 뒷 허벅지까지 쭉 당겨주세요 네 허벅지까지 쭉 편안하게 네 활력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발목을 스트레칭 할 건데요 네 자 수건을 가지고 발바닥 위쪽을 이렇게 이렇게 수건 편안하게 다 집에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발목을 위쪽으로 쭉 꺾어주세요 이게 배측 굴곡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걸을 때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잘 쑥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종아리까지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한쪽 다리는 몇 초 정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항상 스트레칭은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되게 해주세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을 쭉 당겨서 네 위쪽으로 충분히 스트레칭이 될 수도 종아리부터 뒤 허벅지가 네 이렇게 하면 운동하실 때 걸으시잖아요 낙상 예방까지 되시니까 네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깨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우 아침잠 가라 어우 잘 할 것 같습니다 어우 잠 다 깼어요 잘 깼습니다 자 상쾌한 아침을 불러오는 스트레칭까지 배워봤고요 계속해서 잠 잘 자는 방법 알아볼게요 네 혹시 요즘에 불면증이 찾아왔나 의심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불면증 초기에 잡으려면 수면 일지를 쓰세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수면 일지를 통해서 불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잠에 대한 확연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오늘 잠을 못 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자야 돼 안 자도 못 자도 누워 있어야 돼 낮에 저녁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 잠을 자야 돼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습관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그림처럼 이제 내가 잠자리 든 시간 잠든 시간 기상 시간 낮잠은 잤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나의 수면의 질은 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개운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잠을 너무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수면 일지를 짧게는 1주, 좀 더 길게는 2주 정도 작성해서 이것을 통해서 문제 행동, 문제 습관을 파악해서 전문가와 상의 후 좀 교정을 받으시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 일지는 꾸준하게 써보시고요 반대로 잠깐만 써야 되는 방법 주의해야 되는 거 수면제, 수면 촉진제는 잠시만 이게 한 알이 두 알 되고 두 알이 세 알 되고 는다고들 많이 걱정하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불면증하면 수면제를 떠오르기가 쉬운데 수면제는 사실은 1차적인 치료제가 아니고요 수면 위생, 아까 왕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카페인 같은 거 저녁에 피하고 낮에 활동을 늘리고 걱정거리 같은 거 다 빨리빨리 정리해서 해놓고서 잠자는 이런 수면 위생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어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수면 시간이 좀 늘어나면 다시 조금씩 늘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면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거실로 나와가지고 다른 책을 본다든가 해서 졸리면 다시 들어가는 이런 걸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2, 3일 밤 잠을 못 자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도 다음날 다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불면증의 원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수면무업증이 가장 흔한 또 불면증의 원인인데 수면무업증은 자주 깨는 게 주로 원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법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게 양압기라 그래서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코를 불어넣어서 밤에 코걸이와 수면무업증을 없애는 방법인데요 지금 의료보험이 2년 전부터 됐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압기를 써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입에다 넣는 구강내 장치라든가 또는 드물게는 수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교정해야 되는 생활습관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잠이 오지 않으면 스마트폰 보지 말고 침대에 눕지조차 말아라 그런데 교수님 누워야 살 텐데 눕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은 이제 졸릴 때 눕는 것이 가장 수면 위생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불빛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핸드폰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뭐 컴퓨터 리모컨을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손을 움직이면 미세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더더욱 더 각성을 하는 것이죠 그게 불빛과 또 합쳐지면 잠은 더더욱 달아나고 각성은 더욱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내 몸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요 꿀잠 자는 스위치 체온을 조금만 높이세요 좀 따뜻해야 잠이 잘 오는 건가요 홍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모든 신체 상태는 일주일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체온이 낮에는 좀 올라가 있다가 밤에 잠 들 무렵에 떨어지면서 밤에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잘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 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뭐 방송 활동을 늦게까지 한 다음에는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뇌가 각성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온수욕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몸을 좀 몸에 체온을 좀 한 0.5도 내지 1도를 높이면 그러고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에 잘 들게 됩니다 무엇이든 밤에 안 하고 아침에 하는 게 참 다행이네요 밤에 있으면 잠을 못 잤을 텐데 아무튼 세 번째 거 열어드릴게요 복용약을 점검하고 배고파서 잠 안 올 때는 이것을 고려해봐라 정 교수님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단은 복용약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중에서 고혈압 약제 중에 베타 차단제 또 일부 우울증 약 또 우리가 천식 치료제 중에서 뭐 기관지 확장제나 또 알레르기 치료제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중에 또 진통제나 인효제 항암제 같은 약 말고도 많이 먹고 있는 기호식품 안에는 카페인도 들어있고 또 비만 치료제 같은 약들이 다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또 우리가 수면유도제를 찾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이럴 때는 수면유도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유도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먹는 약을 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 배고플 때 잠 안 올 때 이거 땡땡땡하라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밤에 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도통 잠이 안 와요 일단은 안 먹는 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너무 먹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도 수면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식품을 권하겠는데요 일단은 소량이긴 하지만 우유나 바나나 아니면은 뭐 소량의 아몬드나 양상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안에 우유는 뭐 칼슘이 신경을 좀 더 안정화도 시킨다고 하고요 세로토닌의 주성분이 트립토판이 좀 더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고도 하고 바나나 안에는 뭐 칼륨 또 아몬드에는 뭐 마그네슘이나 칼륨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정화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숙면에 도움도 되고요 반대로 피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요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콜라, 커피, 녹차, 두유 이런 것들은 좀 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유도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숨어있는 카페인도 조심해야겠고요 카페인의 대명사 나왔었죠 그거 짚어볼게요 커피는 오전에 한 잔만 드시고 술과 야식은 금해야 된다고요 전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오히려 커피 먹고 이제 잠 못 자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커피 속의 카페인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먹으면 머리도 아프시고 또 가슴도 두근거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해서 계속해서 악순환인데 낮에는 또 잠을 깨려고 또 커피를 먹게 돼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커피는 이제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꼭 먹어야 한다면 오전에 한 잔만 아니면 오히려 따끈한 우유나 뭐 카모마일티 같은 게 오히려 낫겠고요 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왕 교수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잠깐 잠이 드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또 과식을 오히려 야식을 먹게 해서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술 먹고 수면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간에는 안 좋기 때문에 술과 야식은 반드시 금물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을 쫓는 식품들도 내가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낮잠을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나왔습니다 홍 교수님 그렇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은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다시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밤에 불면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서 일단 1차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낮잠을 가급적 안 주무시는 게 좋고요 수면 부족이라든가 또는 기질적인 수면 작업에 대해서 수면에 질이 나빠서 낮에 많이 조는 사람들 또 기면병 환자들은 낮잠을 자는 게 좋아요 좋은데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는 게 가장 좋고 또는 기면증 환자들은 뭐 5시쯤에 한 번 더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게 되면 순간적으로 졸림이 확 풀리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